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여러 사안에서 대립각을 세우며 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이뤄졌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시간에 걸쳐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클릭 클로벌 이슈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주요 내용 돌아보고 미중 관계의 향방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났습니다. 마주하는 두 정상의 표정이 밝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과거 각각 부통령과 부주석이었던 시절부터 외교무대에서 여러 차례 만나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또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위치에서 서로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두 정상이 만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몇 년간 긴장 일로로 치닫고 있는 미중 관계의 방향을 조금이나마 틀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국국의 자리에 대한 정상회담은 Turkey의 방향을 모두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화기해야 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타이완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중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타이완 문제는 미국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며 중국과 미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에 있어서 기반이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강압적이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은 반대한다는 뜻을 시 주석에게 전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타이완 외에도 중국 내 인권 문제부터 불공정 무역, 반도체 기술까지 두 나라 사이엔 많은 갈등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앞으로 소통을 늘려가기로 약속하면서 우선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미중 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전해주세요.